의금부장은 또 어인일로? 그러는 전하께서는 무슨 일이십니까? 지아비가 부인을 만나러 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가? 저도 그저 마마께서 잘 계신지 살피러 왔을 뿐입니다. 그럼. 중전은 잘 있네. 딱 한 사람.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지. 오늘은 반드시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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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상자. 대령 숙소 자네까지. 아니, 아침부터 어인일로. 자네는 잠이 없는가? 나이가 드니 아침잠이 없어졌어. 수라를 준비하게. 벌써요? 내 오늘 푸짐하게 먹겠네. 아침부터 푸짐하게요. 돼, 얼른. 잘 가. 주상 전환합시오. 다시 해. 한 푼도 하시지요. 그래, 다시 해, 다시 해, 다시 해. 이응지. 지응지. 연정. 정에 있었구만, 연정. 우정. 우정, 우정. 나 상관없어. 열정. 왜, 왜. 아, 아, 아. 딱 맞았어, 이거. 아, 오줌. 오줌, 이 씨. 이 씨야. 오줌, 나 상관없어. 나 나이야. 오줌. 이 씨야. 이 씨, 뭐지, 뭐지, 뭐지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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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가? 왔는가? 오셨습니까? 선정전으로 든다는 것을 잘 못 들었군. 애정.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. 충전의 곁에는 항시의 사내들이 끊이질 않는군. 아, 아, 안 돼. booger, estaban. 고마워. 거기 아니에요! 이거, 저게 안돼요. 이거, 저게 안 돼요. 이거 우리 저면 아닌가 봐, 이런 씨. 고맙습니다.